요번에도 아무래도 대화가 또 길 것 같아요. 그죠? 뭐야 못 들어가? 쾌를 진행하려면 일단 우돈 베드포트랑 단판을 지어야겠네. 아니면 얘네를 죽여버리던지. 근데 죽여버리면 그라운드 베이커에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. 탁 치고 우돈 베드포트로 만납시다. 만나기 전에 그럼 라지에이터 어딨냐?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. 몸은 좀 풀어야지. 너무 너무 대화만 하고 다녔어. 심심해. 저기 무법자 있다니까. 아 여기 올 때마다 아름다워. 그 시리즈에 따라서 참고한 것 같아. 저와 저와 여행의 제목이 걸어.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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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즈에서 뺏어. 우리 남납이! 우와. 편도네? 아 편도라기보다는 무조건 내려가기만 하나 보네? 부풀... 아 부품이래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고? 니가 죽고싶구나 아주? 내가 죽겠는데? 내가 죽었는데?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죽냐? 저격션 꺼내 안되겠다 참교육 갑시다 내가 그동안 너무 놀았어 지금 한시간 정도 논거 같애 대화반함에서 뭐가 떨어졌네? 죽여버립시다 저거 빨리 빨리 어? 아 씨 또 여기야 아 얘네 세이브 너무 그지같다 아이고 잘못 꼈다 여자 절개 이거 아까 본거니까 아 미쳤나봐 딘 얘네 와씨 너무 많다 그냥 뇌물 줄까? 아니 보스를 잡아도 덧깝치네 일단 로딩 지루하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재개할게요 좀 생각을 해보고 가자 여기는 숨을 수 있어 그걸 하면 속는구나 일단 무헙자들부터 죽여버리자 보스는 나중에 죽여도 오우 쉣 아 척 솔직히 너무 당황했다 내가 바로 앞에서 칼질하는데 그걸 못 맞추네 어 세이브 여기를 해놓길 잘했네 내가 이제는 니네를 잡아야겠다 그냥 지나가면 안되겠다 하아 뭐 왜 이렇게 길어 뭐 왜 이렇게 길어 하아 해 하아 어 아아 아씨 없는줄 알았네 근접 더이상 한꺼번에 와 얘들아 올거면 아씨 두고보자 두고보자 아아 아아 내 동료들이 다 죽어서 그렇구나 두마리 남았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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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좀더 잘 버텨줘야될거같애 얘들아 너무 못버텼어 아아 씻겠다 이씨 개놈새끼들 맥레드의 라이터 난 도르마무랑 함께한다고 나쁜새끼들아 어 뭐야 더있어? 다른층에 있는가 본데? 이렇게 개판이 났는데 안내려본단 말이야? 완전 착한 애들이네? 훔쳐 훔쳐 얘네가 먼저 공격했어 나 터져라 머리 마이벌스데이 누구냐? 너냐? 해피벌스데이 선물 원래 귀빠진 날 죽기도 하고 그러는거에요 언제 또 죽어보겠어 저 판다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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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판다 죽였다 저 판다 죽였다 그 판을 죽였다 거 왜 내려vis 대 나이스 죽을라고 이것들이 아 기계 일어났다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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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이면 안돼 나 어디서 세이브됐는지 몰라 아까 부수고 들어올걸 빌어먹을 하..C.. 개빡센데 맥략은 죽었어 반했어? 자이로 조직했을 때 없네 강화제는 괜찮겠다 pt 훔치기? pt 는 또 뭐야 저기로 어떻게 가나 보지? 플라즈마 소총 딜 약하다 뭐야 길이 없잖아 다시 돌아가야 돼? 이거 개 약한데요? 지금은 하하 목사님 잘하네 이거 이제 강화 못하면 안하면 못쓸 것 같아 기관총 너무 약하다 이런거 한번 써볼까? 뭐야? 완전 근접으로 붙어야만 되는건가? 아 내가 일류 같구나 사다리도 있었네요 아 사다리로 가야되는구나 오케이 어 아닌데? 뭐지? 아 헐 이걸 못 보고 갔네 하하 이걸 못 봤어? 기적의 시야다 진짜 와아 아 뭐 그럴수도 있죠 닿긴 닿네 고고고고 여기 해결 아 안걸려 뒤지는줄 알았네 보시는 분들은 아마 더 안걸리시겠죠 답답하니까 저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겁나 안걸렸어요 아 아 아 결점을 받아들이면 특전점수를 주는구나 그걸 몰랐네 근데 그때 그 약물중독은 좀 심했어 약 안 먹으면 디버퍼 걸리는게 멀쩡히 돌아오긴 했죠 도르마무를 한 여섯번 쓴거 같아 다섯번인가 아 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대놓고 연애하는거 아닙니까? 선장은 지금 쎄 빠지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아 참는다 일단 퀘스트니까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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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넘어? 지금 나만 연애 못해서 이러는게 아니야 하 어디로 가야되니 저건 아 이걸로 가는건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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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몬스터가 있다고는 안했잖아 나한테 뭐 무합자 같은거 있다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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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가 계속 나 불태워 찢어버려야 되는데 저거 얘네 플라즈마에 되게 약하다잉 개꿀인데 그러니까 또 기계가 정신나갔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오 플라즈마 개쎈데 레벨업 개꿀 40 찍었다 두고보자 38원짜리였네 개꿀 터뜨린 터지시라고요 얌전히 아니 멋있어 뭐야 아래쪽에 있는거야? 아래쪽을 어떻게 내려가? 그냥 뛰어내려야되나? 아 액적 펌프 순환? 이거 직원들이 초조해하고 있다. 그라운드 브레이커의 뼈들을 수정하기 위해 가진거라곤 임시방책과 어설픈 해결책 뿐이다. 제이티 줄리인가본데? 제이티 줄리인가본데? 제이티 줄리인가본데? 제이티 줄리인가본데? 제이티 줄리인가본데? 아이 뭐 그런거 가지고 뭐 약간의 비티면 돼 난 잠시만요 어 아까 내려가면서 이거 이거 챙기고 싶었어 아우치 이건 얌전히 내려가야겠다 오케이 이러면 얌전하죠 충분히 단말기가 있었네 단말기가 있었네 아 근데 이게 참 읽고 있으면 재미가 있긴 해요 저는 근데 뭐랄까 너무 많아 하루종일 저것만 읽는 기분이에요 저걸 읽고 있어요 너무 많아 과하게 많아 언제다 이거 짜식들아 어 이거 9레벨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쎄? 그래? 흠 더 올릴 수 있네 더 올릴 수 있네? 아 이건 데미지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지 않다 그죠? 적당한데요? 이런 수치로만 봐서 그런가? 어 유탄도 더 쎄질 수 있구나 레벨 6 9렉이잖아 옛날것들 이제 버려도 되겠다 옛날것들 이제 버려도 되겠다 절차 어 18000원 줬어 아 18000원이래 18000원 경험치 줬어요 개꿀 헉 3750 카트리지여? 용접공예 고글은 뭔데? 와우 통찰력이 근데 마이너스 1이야 어 내 캐릭터 개깐지나네 이제 보니까 멋있어 동조상태 어 파라바티 레벨업 했구나 달달하다 엔지니어링 44 됐어요 물론 패시브 효과는 저기가 안되네 그게 짜증나네 이거는 무슨 퀘스트지 나 지금 무슨 퀘스트 추적이니 아 메인퀴즈 진행해야 되는구나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할 수 있는 퀘스트는 이제 3개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는 배드포트 우돔이랑 얘기한 다음이고 그 다음이 요거 총 이렇게 3개네요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하고 녹합 파트 좀 바꾸겠습니다 우돔 배드포트 만나러 갈게요 다음 파트에선